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찢어지지?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1,2, 컷!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라이크는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너무 가까이 말하면 안됩니다 트랜스포머인가?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네 그러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날씨가 너무 좋아 해가 안 덥어서 좋다 안 덥다 다행이다 지금 살이 좀 많이 드러나가지고 탈까봐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덥하지는 않은군요 5번 누구예요? 마이크 5번? 이 사이 난가? 난가? 5번 어? 난 아닌데 여기서 있어 아니면 이건거 같아 어? 뭐야? 귀여워 잠시만요 뭐요? 이거 제가 입었던 후드티 어? 이 보드 근데 이거 후드가 후드가 남색이에요 아 아 STJ에요? 오늘 STJ를 엄청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요 아 맞춘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여덟시간? 여덟시간? 거짓말 여덟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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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과닷구 어? 과닷구? 과닷구? 아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아니 과닷구 살았지 네 과닷구의 자랑 과닷구의 명물 오 나는 관명 나 돌아다닌 데가 많아서 이거 자주 하셨네 네 여러분 사실 어제 나갔죠 그 컨텐츠 저희 송국리 관리세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정상스럽게 포장을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따가 직접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를 받고 엔진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져요 퀄리티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패키징 해가지고 근데 다 직접 저희가 하긴 했어요 핸드매드 핸드매드 직접 사용했어요 핸드매드 스티커도 직접 붙이고 어 저겁니다 트윗입니다 들어온다 이게 여러분들이 냄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아 맞아요 맞아요 오해 금지 오해 금지 오해 금지 이거 저희 이제 뱀파이어니까 또 맞아요 손가락이 잘 걸려 사람에게도 네 뱀파이어도 꼭 필요한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번 구성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이씨 아 네 언박싱을 해보면요 네 언박싱 비디오 눈 깜빡깜빡 한번 해주셔야죠 언박싱 비디오 네 네 그렇고요 아 감사해요 네 저희가 직접 손으로 그린 네 저희가 손 글씨 수급하는 그림 수급하는 때가 있었죠 그것도 나왔죠 나왔어요 네 그것도 나왔는데 네 가운데 니키아 그린 것도 있고요 되게 잘 그렸네요 스티커가 있고 또 안에 열어보시면 네 네 네 이거 네 여기다가 송곳니 관리 세트로 써있습니다 이 글씨가 저희가 직접 썼습니다 맞아요 누가 쓴거에요 그 글씨? 이거 누군가 썼는데 누군가가 프리팅할 거에요 어? 저거 누가 써 저거 봐봐 이거 저희가 한 명씩 쓰 아 맞아요 한 명씩 쓰는데 하나하나 글씨가 일곱개여가지고 한 개씩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관이었을 것 같긴 어 네 그렇지고요 네 그리고 가글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세 개가 들어있고 원래 세 개였냐? 원래 세 개였어요 원래 세 개였지 원래 두 개 아니었나요? 아니 세 개에요 아니 저희가 하루 많이 하다보니까 원래 두 개지 가끔가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과글이 누가 했어요? 제이크랑 선호가 있는데 맞아요 원래 두 개 아니야? 어? 세 개 들어있는 거 있어요? 원래 두 개있고 원래 세 개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이게 원래 세 개였어요 원래 세 개였어요 점포도 두 개씩 있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랜 개가 들어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너머리에 다시마 두 개 들어있는 느낌 더 많이 들어있으면 아직 6월인데 이거 오히려 센터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세팅중에 다섯개 뽑았으니까 나 there one 방송이 안 나간 거에요 그 유튜브 안 나간거고 네... 다섯개 지금 해달라 좋다 그거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참 나눠드릴건데 이거 화면이 좋아 오히려 좋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한번 생각해볼게요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더워가지고 다닐까봐 어 진짜 다닐 추워요? 아 그러니까 조금 아니요? 아니인데 소도 많이 추워 보이던데? 추워요 탱커벨이에요 탱커벨 소도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바람이 송송 들어와 좀 춥긴 해요 바람이 송송 들어와 어? 여러분 밥 먹었어요? 아니요 다 안 먹었대 알았다 오늘 네 커피차니까 어? 모르는 건가? 네 근데 선착순 100명이니까 다들 발리기 빠르신 분들이 먹는 걸로 너무 저희가 먼저 갈까요? 아 우리도 가도 되나? 나도 먹고 싶긴 해 먹고 싶은데? 그래도 100명 저 오늘 300분 오셨죠? 네 네 근데 매일만 드실 수 있지만 근데 뛰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경보로 하는 걸로 좋다 저희 경보했던 것처럼 아니면 그 100명이 각자 한 5개씩 주문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 그 개수가 아 개수가 100개 100개 100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거는 어 아니다? 다음에 이제 하이브가 쏘는 걸로 오케이 듣고 계시던 오케이 오케이 해버스 듣고 계세요? 저번에 스테이크 하지 않았어요? 네? 스테이크 어? 아닌가? 안 했습니다 아니 스테이크 말고 그 잔 잔? 그러니까 잔 잔 안 했었죠 아 그 쇼케이스 때 나갔죠? 저희 숙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산옥 오시는 분 있어요 여기 다 오시는 거 아니 아 네요? 아니구나 아 다는 아니구나 앞줄이 오 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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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스템이 되게 신기하다 그렇고요 네 그럼 오늘 안 되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추워요 트러머 더 추울 텐데 에어컨 켜져 있어서 근데 우리 아우터 하나씩 챙겨오실 그 사람 많은 많은 우리는 모기는 안 벌릴 듯 오늘 그러니까요 모기장 같아요 모기장이어가지고 홈킹이 딱인 것이에요 이게 네 안녕 어때요 오늘 월남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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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쌈 같다고요? 월남쌈이라뇨 월남쌈 좋아하는데 월남쌈 나 좋아해 월남쌈 월남쌈이라뇨 소스에다가 찍어서 너무하네 라이스페이퍼 같아요 라이스페이퍼 뭐라고요? 공주님이요? 왕자님 같다고요? 공주님이요? 이렇게 백맡한 왕자로 합시다 여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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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흥마다 백마다 좀 더 경이 좀 많다 저 왜 사악해 보이지 않냐? 괜찮은데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저희도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셨어요 소흥이도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마워요 공포용 잘자요 아니 그거는 지금 나.. 시간이 몇 신데 몇 서잖아요 아니 제가 한 5분까지만 자고 와가지고 진실입니다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말이세요 지금 지금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미 팬 이렇게 오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저번 활동 때도 처음 했었죠? 저번 활동 때 처음 저번 활동 때는 근데 엄청 더웠어요 맞아요 네 진짜 더웠는데 그래도 바람 선선하게 불고 좋네요 다행히 날씨가 좋긴 한데 아 날씨가 안 덥긴 한데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오늘 비 오나요? 네 아니에요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걸로 안 오는 걸로 네 근데 저만 느끼는 거예요? 뭐야 뭔가 일정 시점 이후로 엔진 모드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 약간 다들 소심해지셨어요 뭔가 소심해지셨어요 다들 MBTI가 아이가 혹시 아이니? 혹시 아이야 아이요 티가 아니고 아이세요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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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뭐예요? 티에 저 그 유행이를 쇼치해서 그거 뭐예요? 저번에 봤어요 정확히 몰라요 너 정확히 알잖아 뭐예요 그게? 혹시 너 티야? 막 이런 이런 나 티다 저 아이스 TJ인데요 저희 다 티잖아요 저 빼고 근데 그걸 어떤 상황에서 써요? 약간 어 그냥 뭐 첫 만남이나 뭔가 이럴 때 쓰는 거 같아요 공감 능력 떨어질 때? 아 진짜요? 공감 안 해줄 때? 아아 맞아 그렇겠다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구나 그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었구나 아 이거 아 이거 자꾸 부딪혀야 하나구나 네 여러분 아 맞다 인간극장 그 아이돌 MBTI 검사하는 거 여러분 해봤어요? 네 뭐 나왔어요? ISJ ISJ 어 그거를 해봤다고? 근데 다 티가 많던데 티가 많 여기도 차 너무 틀데 ISJ? 공감 못 하시겠는데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젠가 아 그거 맞아요 티 나오신 분 와 티가 진짜 많아요 오프 나오신 분 와 F도 많네 거의 약간 반반인 것 같네 반반인 것 같네 티가 진짜 많다 그러면 I이신 분 여기서 오 아 왜 이렇게 많아 F E E이신 분 와 E가 별로 없다 I가 되게 많다 아 그래 사실은 그 팬이라고 그 그렇네 사실 MBTI는 MBTI는 재미로 하는거지 맞아요 재미죠 재미재미 살짝의 과학이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조금 잘 휘둘리지 않아요 잘 휘둘리지 않아요 저도요 통계죠 통계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재미용 재미용으로 요즘에는 많이 재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아마 다른 MBTI 모르시는 분들 없을거에요 모르시는 분 자기 MBTI 진짜 없어요 요즘 오 했는데 누가 저를 했는데 이승 네 왜요? 뭐래요? 이승 아아 아아 아유 이렇게 우셔가지고 안녕 고마워요 이거 나눠주나요 이제? 언제 나눠주죠? 지금 나눠줄까요? 네 커뮤니케이션 아아 여러분 포토타임이 있도록 합니다 포토타임 나중에 너무 버스워 지금 나중에 뭐요? 뭐요? 10분만 더 하자구요? 10분만 더 하자구요? 저는 좋죠 아아 저는 좋죠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데 저는 좋아요 전레절레 제발요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이런거 누가 만들어요? 아 트위터에서 만들어요? 트위터에서 만들어요? 트위터가 일을 많이 하네 이런거 멤버마다 다 있잖아요 그니까요 어 선우가 다 있네 어디있어 선우는 이승이 형꺼에요? 아 이승이 형꺼에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제꺼에요? 너무 귀여워 잠깐만 나도 하나 이게 선우 형이네요 선우 형님꺼에요 저거 진짜 귀여운데 어 귀여워 아 햄스터랑 사슴이 섞였는데 아니 아 진짜로? 주먹받아 주먹받아 강아지가 귀엽네 이거 와 이거 GS25에서 팔 것 같아 오 뭐야 이거 찍찍이야 우와 정원 귀여워 이거 만드신거에요? 귀엽다 원래 파는거에요? 이거 직접 만든거에요? 어디서 샀어요? 잠깐만 잠깐만 트위터에서 이거 어떻게 샀어? 저 전달해줄 수 있어요? 이거 저 전달해줄 수 있는데 얼굴에만 떼팠어 얼굴 왜 이렇게 더러웠고 얼굴 왜 이렇게 더러웠어요 레버드워 어우 귀여워 저 같은 옷이에요 이거 어 보니까 여기에 나펄셀이라 적혀있어요 와 제가 볼래요 뭐가? 비슷하다고? 나? 어 너무 귀여운데? 입는 옷도 와 신기하다 와 다 빠있어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파는거에요? 이게 다 신기하잖아요 와 신기하잖아요 그 인형들이에요 너무 신기해 밴드가 안 된거에요? 밴드가 안 된거에요? 밴드가 안 된거에요? 아 저 트위터가 안 된건줄 알고 제이 감자도 돼 제이 감자도 돼 제이 감자도 돼 진짜 감자도 돼 머리가 다 있어 하반신에 감자는 없어요? 막 초록색인가? 주먹밥 이것도 주먹밥 있어요 지금 머리맥밥만 뭐는 없어요? 귀엽겠다 무서운데 아 귀여워 꺼치세요 오케이 이런거 다들 가방이 하나씩 오 뭐야 넌 진짜 커 가지고 다니나봐요 저희도 있네 저희도 좀 다 이게 다 있어 다 있어 지금 원래 가지고 다니시는거에요 이거 다시 돌려줘야되잖아요 앉아도 돼요 이거 어디에 가방에 가방에 집에 보관해요 아 아 아 그거 바구니 아 바구니도 귀여워 파우치에 빠져있어요? 바구니 귀여워 와 집이네 와 귀여워 왜 귀여워 와 귀엽다 와 귀엽다 꽈리리가 미쳤는데 꽈리리? 너무 좋아 얼리리 꽈리리 근데 이거 진짜 뭐야 귀여워 와 신기해 아니 그거 뭐 파는거래 아 우리가 나중에 약간 엔진 그런거 만들어야겠다 엔진 엑스 그거 그거 아니 그 로고 아 이거 이마에다가 엑스로고 딱 해갖고 이렇게 이거 약간 그런거 없나 약간 그룹에도 공식색이 있는것처럼 공식 동물 이런거 없나? 공식 동물 약간 엔진 공식 동물 이런거 아 엔진 너무 사람 다양한 너무 많나?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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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에요 저희 같이 공주 공주에요 저희 다 손잡고 디디 갈까요? 아 네 여러분 다시 사진을 찍을시간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드릴게요 아 네 드릴게요 이거 넣을게 주인 찾아가세요 이거 누구였죠? 아 전달 이 둘이 전달해주신거예요 아 아 못 찍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요? 오케이 아 사진 아 사진 찍는가 보다 사진 찍어요 그거 인형 들어주세요 다 같이 오케이 어떻게 써? 잘 찍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붙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 거 숨까지 참은 거 아니죠? 너무 조용했는데? 와우 네 이제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나눠드릴까요? 좋아요 이걸 어떻게 나눠드려야 되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주로 쓰시오 아 네 여러분 저희가 약간 그 드라이브 드루 저희가 있으면 엔진분들이 쭉 학교에서 급식만 받아보시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배급을 해드릴 겁니다 바로 하나요? 네 해봅시다 저기 있나요? 저기서 가면 엔진분들이 쭉 오실 거예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나눠드려 있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일곱 명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사요? 너무 많은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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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감정 아하 그 소주가 귀엽다 ac 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